안녕하세요 깡콩! 찡콩! 콩콩! 네 맞습니다 또 희성이가 왔어요! 예전에 각털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널 만났잖아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쁜 옷을 선물해줬어 뭐해? 야 너 눈 왜 이렇게 부었어? 너 눈 왜 이렇게 부었어? 왜? 짜자잔! 뭐야? 선물! 뭘 팔아? 아니 이제 솜씨 크리스탄인데 크리스탄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미리 선물을 챙겨주는 거지 진짜로? 난 준비 못했는데? 아니 니가 내일 이거 입어줬으면 좋겠어서 아 옷이야? 어 아니 근데 너가 평소에 안 입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거 이게 뭐야? 난 니가 여성스럽게 좀 입어봤으면 좋겠어서 그래 니가 요즘 약간 좀 그런 아 근데 그거 진짜 얼마 안 하는 건데 그냥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니가 그냥 이런 스타일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어서 근데 야 근데 됐는데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진짜로? 어 알겠어 언니 진짜 고마워 진짜 완전 감동이다 언니 고마워 내일 내일 이거 입고 올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너를 만날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같이 사무실에 쓰는 슬기라는 친구한테 똑같은 옷을 선물해줬어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글래머러스다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선물해서 나중에 오기로 했어 그럼 가볼까요? 고고! 항상 긴장되는 거야 하나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야? 왔어? 잠깐만 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근데 뭔데? 남자 신발이 있어? 들어가 봐 빨리 누구vor discontin이 있어? 어떡해 너 오랜만이요 왜 자꾸 줘? 언니 왜 그래서 나 employer 한거야 넌 만난다고 해서íem 내가 옷을 선물해줬거든 뭐예요? 봐봐요 arrests 왜 이리와 와야야! 십붙이겠다. 아니지? 아니지? 아 진짜 나 좀 받아볼게. 대박이지? 잘 알지? 뭐야 괜찮네. 진짜로? 너무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뭐야 이 언니? 그래 가서 앉아봐야죠. 어떡해 커플 같아. 빨리 앉아봐. 빨리 가서 앉아. 앉아! 앉아서 앉아. 왜 이렇게 안 앉아. 호두색을 떨어. 뭐야 돼지 뭐야. 아 뭐야 언니 진짜. 아니 맨날 내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진짜로? 진짜로? 어? 뭐야? 아니야.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1, 2, 2, 3, 4. 나도 본 적 좀 놀랐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입어도 되겠네. 이렇게 입고 된 게 평소에. 아 진짜. 언니 오늘 좀 괜찮아 보이네. 아니 평소엔 어땠는데? 평소엔 그지 같았는데? 뭔가 옆에 더 가까이 붙어봐서 잘 어울리는데? 아니야. 아니 가까이 붙어봐 좀. 아니 왜냐면 둘이 좀 색깔이 지금 장난 아니야. 매치가.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야 너무 잘 어울려. 아니 대박. 잘 기니. 잘 기니. 아 진짜. 뭐야? 뭐야? 슬기 아니야? 오 슬기 왔다. 슬기 왔다. 슬기 왔어? 아 오늘 슬기 오는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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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영상에서 너무 많이 뵀어요. 너무 많이. 실제로 뵙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로? 뭐야? 뭐야? 나 이거 언니가 선물해 준 건데? 진짜? 아 진짜? 어 이건 나 원래 이런 원패스 좋아하잖아. 맞아. 아 진짜? 응. 아 진짜 이쁘다잉. 아 역시 이게. 이게 딱 이 사이즈가 맞는 거네. 뭐 어떻게 또 같은 옷이 입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편해 이게 또. 편하네. 약간 좀 편해서. 어 편한 게 약간. 왜 그래? 아 진짜. 슬기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언니 아픈 거 아니지? 괜찮아? 언니 괜찮아? 언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말랐어. 너무 부러워 진짜.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너무 이뻐. 언니. 아니 이게 우연인가? 이렇게. 허리 좀매지고 이렇게. 이런 데가 딱딱 들어가 있어서. 너무 이뻐. 자꾸 몸 씻지 않아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뻐. 왜 이뻐. 왜 이뻐. 왜 이뻐. 약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쁘네. 약간 청순여름하게. 다 속옷하게. 모아놓고 있어야겠다. 왜 그러지. 아니 어깨 좀 편하고. 편해. 팔 너무 얇고. 괜찮아? 물 줘? 아니 아니야. 기침이 나가지고. 추워? 부러워. 스태키야 저기. 언니 코트 좀 줄래. 아니 아니 저거. 저거 틀어주지? 추워? 아니야. 아니 아니야. 감기가 들어갔어. 근데 보일러를 너무 크게 들어가지고. 지금. 더워져. 왜 그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아니 아니. 감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아. 너무 트위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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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펴봐. 제발. 저리 가. 난 니가 싫어. 억울해. 니가 정말 싫어. 스트레칭 같아서 좀 가르쳐줘. 아니 좀. 아니야. 제니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 어떻게 쓰겠어. 언니 곱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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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왔어? 네? 편집바로 왔어. 아 진짜? 편집바로 갔어.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진짜 좀 더 해놔. 그래. 언니 근데 진짜 아파 보인다. 이렇게만. 이렇게만. 해봐도 돼. 진짜 이렇게 딱 내려. 나도 좀. 딱 내려. 아 이렇게. 그럼 두두둑 소리다. 아 진짜. 뭐라고 써야지. 왜 그래. 여기가 아파. 우와. 좋지. 근데 진짜. 왜 전에 진짜. 의사 없이 사진 한 장 찍어줄 수 있어.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아. 좋았어. 샷토리 올리자. 그래. 자. 어깨 펴고. 어깨 펴고. 어깨 펴고. 아니 수민아. 응? 옷이 안 어울려. 이거 아니 옷이 안 어울려. VV. 하나 둘 셋. 잘 나왔어? 봐봐요. 우와. 초입룩이야. 너무 잘 어울린다. 어떡해. 너무 좋다. 초입룩.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화장실 한 번 갔다 올게. 왜. 아 진짜? 아 치가 너무 이져가지고. 아 정말? 잠깐만. 괜찮아 복지관? 어 아니야. 귀여워. 너무 재밌다.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었냐. 신기하다. 아 나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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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 커피맛 달린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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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콩. 나 뭐 거울도 안 보고 온이야. 아. 제발 고 ah. 잠깐만. 나 여기 눈물이 나서. 뭐. 허. 뭐야. 어. 뭐야. 야 야. 야! 봤어! 슬림찜! 아니 이러려고 희성이를 부르고 슬기를 불러? 이 희정 카드들을 부른다고? 미안한데 울려면 그거 휴지로 닦아. 잘 덮어줬어. 구독해라!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이 남기지!